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세상에 단 한 나 소중한 유 특히 작가 우린 다 우린 거야 빌리플라 빌리플라 갈아 모아 나의 보라 화가 돼 유 놀이야 날 거야 아우! 내게 와줄래요? 작은 세상에 단 한 변의 춤 저희는 지금 인체티드9 촬영 현장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인체티드9 스토리피룸을 찍으러 왔어요 오늘 저희 등교하는 날입니다 뭘 타고 저런 거 뭐라고 하죠? 등교바스 비슷해요? 스쿨바스예요 저는 야외 촬영인 줄 알았는데 세트장이더라고요 그쵸? 너무 사실감 있게 버스정류장이랑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세트장이 어두워서 밤처럼 보이는데 아침입니다 여러분 막 긴장돼가지고 뭔가 몸이 굳어서 계속 끄 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긴장하면 얼굴이 로봇이 돼서 얼굴 풀어야겠어 근육을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아닌데 사진 찍는 걸 좋아하라 찍히는 것도 좋아하라 우리 하람이 손이 굉장히 차더라고요 근데 저도 손이 굉장히 따뜻한 편은 아닌데 이렇게 핫팩을 꼭 쥐고 있다가 하람이 손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지요 제가 애교는 많지만 스킨십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굉장히 조금 낯간지럽고 부끄럽고 조금 오글거렸다는 소문이 진짜 두사밖에 안 찍었는데 대박 얼굴이 예뻐서 예뻐요 아니 뭐래 보지 한 번 야 봐봐 너도 비었어 야 봐봐 너 지우지 마 말 안 맞아 말 안 맞아 말지 마 루나가 찍은 저의 뭐 요상한 전신 사진 제가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루나 진짜 귀여워 어떻게 다리가 짱키게 나왔죠? 고멘사에 여덟, 아홉 개가 나와있잖아 여기 갈래, 팔에 이동을 만기고 팔에 이동을 만기고 팔, 팔 여기, 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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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 아홉 개가 어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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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나름, 나름 뭔가 잘 찍었어 전 지금 난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따뜻해요 제가 추운 거 진짜 진짜 싫어하잖아요 다행히도 실내 촬영이라 오늘은 이렇게 따뜻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행복, 행복 어떠한 게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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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정해지게 촬영 비 온다 진짜 비 온해 생각하면서 찍었어요 아, 시윤이 아닌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가 얘 비즈해제해요 얘 비즈 탈락했어요 비우는 거 좋아하는데 비즈 해제입니다 어느데부터 갑자기 비 안 좋아해요 갑자기 이러네 솔직히 비 좋아하는 저랑 이준니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 해체하자는 말 아닙니까? 여기 빨리 속보 속보 떼어주세요 진짜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비들 좋아하는 비 오는 날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쉬우니까 아니 그때 그때가 한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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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미엉 저 신발에 주디 있어요 어디 봐봐요 신기하죠 벗어봐요 주디는 나니까 그니까 측에는 돌진이 맞는데 루나가 돌진이니까? 루나는 그냥 돌이지 돌 그렇긴 해 돌진이야 돌이야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앞에만 보고 있을게 근데 루나를 최근에 막 지켜보니까 막 새로운 사람들을 좋아하긴 하더라 아 그래? 응 말을 못 걸잖아 근데 아니야 근데 막 막 이건 아니고 그냥 걸면은 되게 아 진짜? 아 이렇게 와아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나는 걸면 이런 느낌이긴 해 아 루나가 웃어준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응 웃는 거 못 껐는데? 낮을 가리진 않아 아니 탈락까지는 아니죠 네 그치 저희 엄마도 저희 때 잘 몰라요 그치 잘 모르지 따란 어머 너무 무서운데? 거의 구미호야 지금 진짜 구미호예요 저 수아의 머리 변화 어떤가요? 저의 새로운 시도 한번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이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저희 오빠를 닮은 거 있죠 치키가 왜 이렇게 애처롭게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필요한 걸까 치키 물어볼까요? 치키 치키 뭐 필요해? 사진 찍어줘? 봐봐요 전 척하면 척해 치키야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는 눈빛으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스키 응 다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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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그 제가 그림 인션디 된 날 anlam 진짜 색감, 스토리랑 노래랑 이렇게 완벽한 조화가 이뤄져가지고 그린것 아름다운 영상이 탄생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나요? 촬영 여러분 이번에 멤버 각자의 개인 촬영들도 꽤 많았잖아요 멤버들 어떻게 연기를 했을지도 궁금하고 완성된 걸 꼭 빨리 보고 싶네요 그러면 다음 촬영으로 빨리 가볼까요? Go Go! 2. 2. 2. 2. 3. 3. 4. 4. 5. 4. 10. 11. 제가 션이 저항합니다. 아 초상화 라이네? 초상화 상품 전화학 온 샤니의 얼굴 이게 제 가방인데요 토끼 인형이 달려있고요 네 이름은 토끼 한 것 같아요 토끼 토끼 토끼의 토끼 안 되고 들어있어요 안 해요? 안에 들어가 있죠? 응 안 떨어지면 안 되니까 캔디 같은 거나 오 진짜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서클이 너무 많이 쓰지? 어 난 서클이 없으면 조금 수현이는 또 서클 있는 거네요 아 요즘에 저 뒤에 많이 쓰는데 딱 동공에 맞는 걸 좋아하는데 역시 화면에는 이렇게 큰 게 진짜 눈처럼 나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점처럼 나왔는데 아이돌 렌즈 공부해봐요 이번 유노니아의 안무 포인트도 그렇고 뭔가 되게 재밌는 요소 부분들이 많아왔어가지고 빌리 부분들이랑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열심히 한번 찍어봤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현이가 만들었어요 시현이가 만든 언니예요 뭔가 이 부분 치키 언니 파트여서 더 뭔가 상상을 많이 해보면서 좀 뭔가 언니가 무대에서 보였을 때 딱 잡혔을 때 잘 보이는 안무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그냥 가볍게 라고는 하지만 되게 신중하게 만들어본 동작인데 되게 귀엽게 너무 시현이가 잘 살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답니다 시현이가 은근 이런 안무 만드는 센스가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것도 그렇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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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van 이번 가... 이곳은 유노이아 뮤직비디오 촬영 선아 나 그만 좋아해 되게 학생이 된 기분이에요 지금 계속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 계속 있으면서 교복도 입고 이렇게 체육복도 입고 하니까 벌써 졸업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입을 수 있는 거죠 버전을 이렇게 조거로 입으면 이제 딱 힙해지고 이제 또 이렇게 입으면 약간 좀 자유로운 분위기 말해봐요 아 귀여워 여기다 자주 찍어 귀여워 너무 evacuated 심장 은별이 그리고 이렇게 만듭니다 하고 오른쪽부터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는 우리의 긴가민가의 유통처럼 이랬다가는 조금 귀엽게 저랬다가는 좀 멋있게 이랬다가는 저랬다 그치 그렇게 하는거죠 네 저희가 이제 또 열심히 유노이아 뮤직비디오를 끝마쳤는데요 모두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제 열심히 연습만큼 다 완벽하게 진행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뿌듯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저희 군방이 너무 기대된다 말이죠 유노, 이여 씨 어떠셨어요? 일단 이번에 진짜 또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유노 귀엽고 밝은 느낌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고 좀 귀엽게도 하고 새로운 스타일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뮤비도 찍으니까 또 빨리 컴백하고 싶네요 우리 미니사진 파이팅 합시다 5, 6, 7, 8 후! 하나가 되는 놀이다 파이팅! 파이팅! 저기요 5, 6, 7, 8 후! 하나가 되는 놀이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 파이팅! 하나가 되는 놀이다 배경없네 헤게 왔네 어! 연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